이번 시간은 페이지 410페이지 통기설비를 하도록 합니다.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통기설비가 됩니다. 통기설비 쪽에서는 각 통기관, 각계, 헤러, 도피, 결합, 신정, 섭식통기관이 6가지 통기관을 정확히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간단히 하시면서 나중에 시방서상, 통기우설치시, 주의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하고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혼돈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랩의 설치 목적은 앞 시간에 배웠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도가스, 이런 벌레 등의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 내부에 봉수를 고이게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이때 바로 이제 봉수보호입니다. 트랩 내부에 고여져 있는 이런 봉수보호나 또는 배수 흐름 원활입니다. 그리고 갓내 청결 유지나 갓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바로 통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적인 측면을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기관하고 보실 때 보통 배수관은 도면에 표시할 때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선으로 끄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영문을 씁니다. 트랩의 약자 T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배수관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통기관. 자 공기를 공급하는 이 통기관에는 이렇게 아거나 아니면 벤트의 약자 V를 쓰면 됩니다. 벤트의 약자 V 이것이 통기관의 표시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배수 수평지간이 있겠죠. 배수 수평지간이 있고 배수 수직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배수 수직간. 수직간을 줄여서 입간이라고도 합니다. 입간. 수직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배수 수평지간이 됩니다. 배수 수평지간이 됩니다. 가지 배간이 되겠죠. 가지 배간이. 그러면 각 층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층에 놓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배수 수평지간이 각 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생기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생기구가 쭉 있어요. 이런 식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겁니다. 수직간에서 가까이 있는 기구를 하류기구라 할게요. 그럼 여기가 최하류기구가 되겠죠. 최하류기구의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수직간에서 멀리 있는 기구를 상류기구라 할게요. 그럼 이것이 최상류기구가 되는 거예요. 최상류기구가 됩니다. 수직간에 가까이 있으면 하류기구, 멀리 있으면 상류기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각계통기간.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배수간이죠. 통기수직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통기수직간이에요. 얘가. 통기수직간이 되요. 자 그러면 각계통기관은 각 위생기구의 하류측에다가 다 통기를 다 따줍니다. 이렇게 통기배관을 해줘요. 이렇게. 즉 하류쪽으로 일일이 따줍니다. 상부에서. 자 그러면 이 통기관이 바로 무엇이 된다? 각계예요.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하나씩 따줬죠. 이것이 각계통기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각계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각계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접속해 준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각 위생기구마다 따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인 통기방식. 통기가 가장 잘 되겠죠. 이상적인 통기는 맞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통기방식이죠. 통기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하나씩 배관을 다 따주다 보니까 비용은 어떻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설비는 비싼 거예요. 시설비적인 설비비는. 이거는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각계통기관은. 그럼 강경은 얼마로 할 것인가. 강경적인 측면. 강경은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최소 32m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큰 값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접속되는 배수지간이죠. 배수관의 강경의 하퍼 2분의 1. 배수관의 하퍼 2분의 1 이상 해주면 돼요. 배수관. 그러면 현재 배수수평이 있죠. 여기 접속되는 배수관의 하퍼 2분의 1 이상 중. 큰 값으로 하면 됩니다. 큰 값.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저거죠. 거기 보시면. 이번에 루프. 해로. 한상. 이름이 세 개예요. 루프. 해로. 한상. 이름이 세 가지 통기관인데. 그래서 그런데 한상은 밑에 받침이 있어서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루프 해로 통기관은 최상류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 주는 거예요. 최상류기구의 하류 측에다 통기관을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로 루프 통기관이다. 이것이 바로 2번의 해로 통기관 또는 루프 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기관을 명심할 것이 어느 기구에 주는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 해로 루프 통기관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최상류기구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구 수는 2개에서 8개 이하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변기는 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 기구를 담당해 최상류기구의 하류 측에 접속해서 통기관 수직관화가 접속해서 해주는 것이 루프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강경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수수평지간하고 이거 하고 통기수직관이죠. 이 두 가지 값 중에 그래서 강경은 이거 여기 배수수평지간이죠. 여기 통기수직관이죠. 그래서 이제 강경은 둘 중에 작은 쪽에 두 개 중에 작은 쪽 강경 작은 쪽 강경에 하퍼죠. 2분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32mm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값으로 큰 값 이상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큰 값 이상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론상 그리고 이제 도피 통기관 나오죠. 도피 통기관은 이 회로 한상 통기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회로 루프 통기관을 하고 있는데 기구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대변기구가 세 개 넘었다. 그러면 도와주는 통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하류기구라고 했겠죠. 멀리 든 게 최상류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하류기구의 하류척하고 통기수직관하고 접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번의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도피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 통기관은 회로 루프 한상 통기이시니 통기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최하류기구에 접속해서 통기능률을 촉진시켜주는 통기관이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심하자면 최하류기구다. 최상류기구에 접속하는 것은 회로고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로한 루프 통기관 할 때 대변기가 3개를 초과됐을 때 4개에서부터는 도피 통기관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번의 습식 통기관 습윤통기관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 때문에 생겨요. 벽에 입관 설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최상류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바로 회로루프죠. 회로통기관이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습식이에요.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습식 통기관에 해당하는 이게 습식입니다. 이게 습식 습식 또는 습윤통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습식 또는 습윤통기관 그러면 이 습식 습윤통기관은 이거죠. 여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통기하고 배수를 겸하는 거예요.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함께하는 통기관이 습식 습윤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보통 통기관은 근식이죠. 공기를 공급해 주니까 기본 근식에 해당되는데 얘는 물이 내려갔다 게서마다 습식 또는 습윤통기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의 신정 통기관은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 개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기관 그대로 연장해 준 거예요. 이 통기관을 그래서 이제 통기수직과 같이 해서 같이 올려주죠. 이렇게 해서 옥상에 개구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정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신정 통기관 자 배수 수직관의 통기 목적이죠. 설치한 게 신정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신정 통기관은 명심하세요. 배수 수직관 간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 개구되는 통기관이 신정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정 통기관은 옥상에서 최소한 150미 이상 돌출시켜줘야 돼요. 적설지역 이외의 지역은 적설지역은 더 높이 뽑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뽑아줘요. 경사지원 이럴 때는. 그런데 만약에 옥상을 정원이나 이런 세탁장 이런 걸로 사용하죠. 사람이 다니면 높이 뽑아야 돼요. 그때는 임에 대해서 높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정 통기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신정 통기관은 강경이 배수 이것입니다. 얘는 배수 수직관 강경이에요. 강경이 배수 수직관 강경과 동일 강경이에요. 동일합니다. 동일 강경이 된다는 점 동일 강경이에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고 강경 축소하면 안 된다는 점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합 통기관은 이겁니다.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 하고 통기 수직관 연결해 준 통기관이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이 배수 수직관 하고 수평이 합치는 아랫부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바로 뭐하고 통기 수직관 연결해 준 이것이 결합 통기관 이에요. 이것이 결합 통기관 Y형관 가지고 연결합니다. 이것이 결합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에 배수 수직관 통기관의 통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배수 수직관 배수 수직관의 통기 촉진을 하겠어요. 통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의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강경이 있죠. 강경은 둘 중에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작은 쪽.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작다 통기관이 작죠. 그래서 이제 강경은 통기 수직관 이상으로 하면 돼요. 통기 수직관 수직관경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직관경 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배수관이 통기관이 더 커야 되죠. 잘 모르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입이 배수관이고 콧구멍이 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콧구멍이 커요. 입이 커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지죠. 그럴 땐 같을 수가 있어요. 배수관하고 통기관. 배수관하고 통기관은 같은 경우는 바로 신증통기관이 같은 거예요. 신증통기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2페이지 보면 특수통기방식이 나와요. 특수통기방식인 소벤트방식이나 섹티아 방식은 신증통기방식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수통기방식 이건 신증통기관의 변형입니다. 신증통기관. 신증통기관의 변형이에요. 변형입니다. 변형시켜서. 그러면 얘들은 특수통기방식은 통기수직관 입과를 사용 안 하는 거죠. 수직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배수수직관을 활용해서 통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특수통기방식입니다. 변형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섹티아 방식하고 무엇이 있다? 소벤트방식. 그래서 이 소벤트방식하고 있고 소벤트방식은 기억하실 것이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분리염세하고 공기혼합염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공기혼합염세. 잘 생각이 안 내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었죠. 소벤트.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 이렇게 갈라졌죠. 푸틴이 이제 분리된 연방을 다시 합치려고 하죠. 분리, 혼합. 옛날에 혼합되어 있던 거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죠. 소벤트.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섹시티아 방식 섹시티아 방식은 섹시티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섹시티아 섹시티아 이거는 이염세 하고 섹시티아 곡관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섹시티아 곡관 그래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들은 별도의 통기 수직관이 사용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의 특수 이염세를 사용해서 통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념 알아두시면 되다. 자 그리고 414페이지 보시면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상 주의상에서 보시면 배수 통기 수직관은 파이프 샤픈의 배관하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하라. 그러면 대변기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하라는 것은 무엇이 의미한다? 하류기구 쪽에 배치하라. 대변기는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류측으로 설치를 해주자.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통기간 오버플로우상 이상 입상식인 다음에 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트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피트랩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통기간이 이렇게 수직관이 있겠죠. 이것이 통기 수직관이 있을 때 자 오버플로우 됐을 때 여기에서 오버플로우 간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오버플로우 보다 높은 위치에서 통기간은 트랩의 하류측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기간을 접속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건 이 오버플로우 선보다 통기 수직관하고 접속한 이 지점 높이가 높은 데서 하라 이게 이상해서 정확히 따진 150mm 이상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봐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 간은 트랩이 뭐다 유익구 측에 연결한다. 그럼 여기 트랩이 있으면 여기가 유익구 측이죠. 여기가 유출구 가 되잖아요. 그럼 유익구 측에 오버플로우 간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유출구 쪽 뒤에는 통기 간이 접속이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 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 만들면 안 돼요. 금지 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기도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트랩이 있을 때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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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에서 보통 강경의 두 배 이내에서 하는 것이 정부 통기라고 합니다. 두 배 이내에서 접속하는 것을 정부 통기 인데 정부 통기는 금지 사항 이예요. 정부 통기는 금지 사항 기억하시고 자 쉽게 이겁니다. 트랩이 이렇게 있었어요. 트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랩이 이렇게 있죠. 접속하는데 여기 봉수가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트랩에 이렇게 봉수가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통기 간이 이렇게 접속이 되거든요. 통기 간이 여기 접속이 될까 합니까 통기 간이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을 외워라 하죠. 여기가 외웁니다. 그래서 외웁에서 여러분들 이게 두 강경의 두 배 이내 강경의 두 배 이내에서 두 배 이내에서 이내에서 접속하면 이것을 정보 통기 라고 해요. 정보 통기 그래서 정보 통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통기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배 이상 떨어뜨려서 두 배 이상 떨어뜨려서 통기간을 접속을 해줘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서 11번 까지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통기간은 저런 거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아야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고 단독이나 단독이나 개별로 사용하자 각계 개별로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통기구가 통기간 있죠. 통기구가 이 벽면에 이렇게 혹시나 설치에 비해 벽이 있었는데 통기구가 벽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벽에 통기구가 이렇게 설치되면 이게 하향 돼야 되죠. 하향 하향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향으로 설치하면 안좋습니다. 잘 모르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사람 코도 어떻게 밑으로 돼있죠. 위로 상향으로 돼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오면 다 들어가요. 코로 막 물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에 통기구 설치는 하향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상을 갖다가 세탁 세탁 이라든지 세탁 세탁 건조 장 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으로 꾸몄거나 옥상을 정원으로 꾸밀거나 아니면 운동한다 이러면 옥상을 이런 걸로 활용할 때는 통기구가 보통 옥탑으로 바로 연계 시켜주든지 바닥에서 최선 2m 이상 높여 2m 이상 높여 2m 이상 높여 공기를 방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이 딱 휴식 하려고 옥상에 앉아 밑에서 냄새 저걸 놓으면 안되죠? 그래서 그때는 150m 이상 뽑으면 안돼요. 사람이 올라가지 않은 지붕 일때는 보통 그 면으로 150m 이상 돌출시켜주면 돼요. 적설 지역이 아닌 이상 맞죠? 적설 지역에서는 최고 적설 높이보다 더 높이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 클린아우터 청소구 클린아우터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점검 수리 목적으로 청소구 클린아우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구 클린아우터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청소구 클린아우터는 가장 중요한 게 강경이 크냐 적으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강경이 100m 이하 일때는 기본적으로 15m 이내마다 설치하면 15m 그런데 강경이 100m을 넘어요. 100m이 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30m 마다 청소구 클린아우터를 설치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이나 수지간에 기점 부분은 우리가 청소구 클린아우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수 수직간 관련돼서는 수직간은 최하부 부건도 설치해야 되지만 최상부 부건에도 설치해야 되요. 수직간은 왜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가 하면 하부는 당연히 막힐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상부는 도중에서 막힐 수 있는 위로 넣어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도 클린아우터 청소구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도 내시경하고 밑도 대장내시경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필요한 거예요. 수직간은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직간은 제하부 제상단부 있죠. 그 부근 이런데 우리가 설치해서 클린아우터 청소를 해주도록 해두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점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기 설비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418배지 제5장 오수 처리 설비 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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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